네, 그렇습니다. 뉴욕 지시가 다들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우는? 아주 다시 폭등을 해주는 모습이 나왔죠. 다우조스는 1.87% 상승, 그리고 S&P500은 1.17% 상승, 그리고 나스닥은 0.93%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장기 국채 금리가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라는 정도의 모습이었는데요. 가장 결국은 미국 시장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것은 오미크론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떻답니까?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초기 보고서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런 보고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및 이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우선은 고무적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그게 고무적이라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곳의 치명도가 고무적이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델타 변이에 비해서 덜 심각한 감염을 유발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실제로 남아공 같은 경우에 신규 확진자가 폭증을 했답니다. 그런데 폭발적인 전파력은 인정. 그런데 치명적이지 않아. 실제 사망률은 하나도 퍼지지 않았어라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유가 남아공에 대한 이런 여행 제한을 완화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나타나면서 오미크론 우려가 이제는 괜찮아지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분위기로 바꿔질 수 있고요.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여행 항공 업종들이 좀 많이 강세를 보인 반면에 최근에 오미크론이 나타나면서 백신이나 진단키트 관련 주식들이 많이 움직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조금 부진하면서 차별화되는 모습이 다시 나타났었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13% 넘게 급락해버렸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반면에 이 오미크론 초기 보고서 나오니까 유가가 그대로 한 5% 또 막 70달러까지 배럴당하죠? 어쩔 수 없습니다. 다시 뭐 수요가 늘어나겠네.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수요가 늘어나겠네. 또 여행 가고 공장 돌아가겠네. 그렇지. 다시 우리 일상으로 복귀가 되겠네라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미크론의 초기 보고서라는 겁니다. 초기 보고서이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있지만 오늘부터 끝난 거야. 이제 오미크론은 아니다. 오미크론의 악재는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혹시나 심층 보고서에서 아니야 그러지 않아. 이런 식의 얘기만 안 나오면 그거는 뭐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이슈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기사가 지금 우리 제작진에서 보내왔어요. 이번 보고서가 오미크론 변이 발견 이후에 첫 2주간의 상황만을 보여주기 있기 때문에 향후 또 환자들과 치명도의 추이에 따라서 보고서 내용은 바뀔 수 있다.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을 더 정확하게 도출하고 계산하기 위해선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죠. 계속 검증 과정일 거니까요. 그러나 항상 시장은 빠르게 빠르게 계속 변동성으로 반응을 하니까 일단 초기 보고서에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죠.